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53강입니다. 53강에서는 복합관계대명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whoever, whichever, who's ever, whom ever 이런 것들이 붙은 건데 이렇게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는 얘가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부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첫번째 예문 보시면 whoever knows him well이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쓰인 복합관계대명사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whoever가 그래서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요. 이 whoever를 뭘로 풀어서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who에 보니까 anyone who 정도가 anyone who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nyone who knows him well이죠. 그러니까 그를 잘 아는 사람 누구라도 그쵸? 누구라도 그 정도가 되겠죠. 누구라도 동사가 respect죠. 존경한다. 뭐를요? 그를 존경한다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를 잘 아는 누구라도 그를 존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외문 보면 자 he succeeded in이죠. 그가 성공하는 거죠. 자 뭐에 있어서 성공을 합니까? 이 전체사 in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될 자리에 what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온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whatever도 그 anything, anything, that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ything, that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he undertakes니까 undertake는 뜻이 뭐예요? 착수하다의 뜻이 있죠? 착수하다. 즉 그가 착수하는 것 무엇이라도 그쵸? 그가 착수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는 성공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그가 착수하는 것 무엇에서라도 그는 이제 성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may choose죠? 예 너는 may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 와야 될 자리에 which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죠.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쵸? anything, which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살펴봤습니다. 명사절. 그쵸? 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이끄는 이 절이요 부사절을 이끄기도 합니다.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패턴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것도 whoever 부터 좀 괄호를 열어서 어디까지입니까? succeed 까지죠? 여기가 지금 이제 명사절 주어입니다. 자 whoever wishes to succeed 죠. 자 성공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그쵸? 성공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must be industrious. 아 근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자 펄시버링이니까 인내심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얘는 근면한 그리고 얘는 인내심이 강한 입니다. 인내심이 강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너는 자 my may invite 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은 to the denial 이거 괄호 묶어줘야겠죠? 자 원래는요 invite는 용래가 어떻게 됩니까? invite a to b죠? a를 초대해서 b로 a를 b로 초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가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돼서 g니까 뒤로 뺀 거죠. 그래서 to b가 먼저 온 거죠? to b가 바로 to the dinner 이 되겠죠? 너는 이제 초대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누구를요? whom ever you like 니까 너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도 그쵸? 누구라도 to the dinner 저녁 식사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목적어죠? 그리고 이제 이 to 이하의 장소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은 he believed 그가 믿었죠? 뭘 믿었습니까? whatever she told him 그쵸? 그녀가 그에게 말했던 것 무엇이라도 그쵸? 그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you 다음에 head better he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head better 동사 원형은 약간 좀 경고성 느낌이 있습니다. 경고성 느낌 좀 협박성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you had better ask 그쵸? 그쵸? 그니까 너는 길을 묻는 게 좋을 텐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너는 길을 묻는 게 좋을 텐데 그쵸? 또는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뭔가 그런 이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선 길로 보입니다. 자 of 다음에 이제 이 whomever you meet on the way 그쵸? 요 사람에게예요. 여러분 요거 좀 하나 정리하면은 ask를 좀 하나 정리할게요. 위로 좀 올려서 ask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에게 그쵸? 사물을 묻다가 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갖다 이럴 때는 사형식으로 쓰인 거죠. 사형식으로 그쵸? 누구누구에게 그쵸? 뭐뭐에 대해서 그쵸? 어떤 내용에 대해서죠. 사물이라니까 좀 그러네.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묻다 할 때 사람, 사물 일단 사형식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목적으로 오고 이렇게 그쵸? 사람이 뒤로 갈 때는 여기 오브를 써주고 뒤에 이렇게 사람이 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ask는 전지사 오브 쓰는 거 아시죠? 그겁니다. 그 오브예요. 그래서 너는 길을 묻는 것이 좋을 텐데 그쵸? 누구에게? whomever you meet. 너가 만나는 누구든지에게 그쵸? 어디에서? 그 길에서 그 길에서 만나는 너가 만나는 누구라도 그쵸? 누구라도 에게 그 길을 묻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whatever I have 그쵸? 예. 이게 지금 또 명사로 쓰인 복합관계 대명사절이죠. 내가 가진 것 무엇이라도 그쵸? 내가 가진 것 어떤 것이라도 is yours 너의 것이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가로 이렇게 묶어줘야겠네요. 어디까지입니까? is 앞까지죠. 자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여러분 at all이 나와있는 at all 그쵸? at all은 원래 그 부정문에서는 not at all이죠? 전혀 뭐 뭣이 아니다. 그런데 얘가 부정문이 아닐 때는요. 조금이라도 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거는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는 적어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조금이라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 무엇이라도 그쵸? 예. 조금이라도 또는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 무엇이라도 행할 가치가 있다.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렇죠? 조금이라도 할 가치가 있는 것은요. 잘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we will gladly exchange 이에요. 그쵸? 너는 아 너랜다. 우리는 기쁘게 그쵸? 기쁘게 교환할 수 있죠. 그쵸? 뭐를요? 너의 상품을 또는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exchange 그리고 refund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죠. 이 접속사 5월 다음에 refund은 뭐예요? 환불이죠. 환불 그쵸? 교환하고 환불할 수 있죠? 뭐를요? 너의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whichever you pref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whichever 가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은 여러분 명사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여기에서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쵸? 아 왜냐하면 컴마 다음에 쓰였으니까 지금 얘는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럴 때는 어 너가 선호하는 것이 그쵸? 너가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쵸? 어떤 것이든지 가네 이런 식으로 부사절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너가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가네 너는 너의 상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기쁘게 너의 돈을 환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얘는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얘는 또 명사절이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괄호 묶어줘야겠죠. whichever of you comes in first 에요. 그쵸? 처음으로 그쵸? 처음으로 너희들 중에 너희들 중에 처음으로 오는 whichever 그쵸? 어떤 쪽이든지 가네 너희들이 뭐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먼저 comes in 안으로 들어오는 쪽이 어떤 쪽이라도 그쵸? 이게 전체 주어죠. will receive 에요. 받을 것이다. 뭐를 받아요? 상을 받을 것이다. 먼저 들어온 쪽이 어떤 쪽이든지 가네 그쵸? 그 먼저 들어온 쪽이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부사절이죠. whoever may desert you 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desert는 여러분 원래는 명사로는 사막인데 동사는 뭡니까? 버리다 이 뜻이 있어요. 버리다. 그쵸? 버리다. 그래서 누가 너를 버리든지 가네 누가 너를 버리든지 가네 그쵸? I will be your friend 그쵸?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to the last 니까 끝까지 그쵸? 너를 버리는 게 누구든지 가네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끝까지 되셨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 우리 배웠던 내용도 어려운 문장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더 파이널 일렉션 이죠? 그 마지막 선거의 그 리저러티 니까 결과가 되겠네요. 그쵸? 마지막 선거의 결과가 will be announced 되요. 발표되어질 것이다. this 이브닝 이니까 오늘 저녁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에버 나왔네요. 후에버 wins the 일렉션 그 선거에서 이기는 누구라도 그쵸? is going to have 이즈 going to have a tough job 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거친 거친 일을 갖게 될 것이다. 그쵸? 거친 일을 갖는데 뭐하는 거친 일이에요? 지금 게링 다음에 이코넘이 나오고 back on its fit 보시면 약간 좀 어떻습니까? 이디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get 다음에 something 나오고 get back 이죠. get back 나오고 on once fit 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get back 은 되돌리는 거죠. 그쵸? 되돌리는데 on once fit 이에요. 누군가가 그 발 위에 서도록 누군가가 발 위에 서도록 다시 서도록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게 뭐뭇을 회복시키다 이 뜻입니다. 뭐뭇을 다시 회복시키다 이 뜻 그쵸? 예 이 다음 한 봐도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얘는 현재 분사로서 그쵸? 이 좌압을 꾸며주죠. 거친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되셨죠? 그 선거에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터프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터프한 일은 뭐예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쵸? 그러한 터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nothing이 주어네요. nothing will be mentioned 이에요.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자주 뉴스페이퍼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면요. 이 위치의 선행사는 nothing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그렇죠. 얘를 수식해 준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의 내용 보시면은 is not of some interest 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to a large number of readers 정말 수많은 readers 독자들에게 흥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of interest 는 뭐예요? interesting이죠. 그런데 some 이니까 약간이죠. 별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다수의 그러한 독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렇죠? 인기가 없는 흥미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자주 뉴스페이퍼에 되셨죠? 자 그리고 엔드가 나왔어요. 엔드가 자 그리고 이제 whatever가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좀 가려를 열어서 어디까지입니까? there까지가 이제 여기가 주어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이게 지금 주어로 쓰였죠? whatever is frequently mentioned there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도 그렇죠? cannot fail to예요. 여러분 fail to는 뭐 뭐 하지 못하다죠?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뭐 뭐하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뭐하다 반드시 뭐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become widely known 그러니까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try to picture 그렇죠? 이제 그 try to picture 하게 되면 묘사하는 거죠?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as as 원급이네요. 그죠? 뭐뭐만큼 분명히 묘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만큼 as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지금 whatever가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그죠? whatever is new 그리고 exciting 그리고 different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이 picture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거 있죠. 이제 어떤 부사 구의 장치 또는 부사절의 장치가 껴들어간 거고 이 picture의 목적어가 지금 whatever가 이끄는 절이에요. 뭘 묘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새롭고 아주 흥분되고 아주 그런 다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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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무엇이라도 그쵸? 너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래요. 그쵸? So that 다음에 뒤에 이렇게 can이 나오면 뭐 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이죠. 바로 친구 어떤 친구예요? To whom you are writing 너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친구가 can share 뭐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share in까지죠. 공유할 수 있도록 뭐를 너의 경험을요. 그리고 또 뭘 공유합니까? share in share in이죠. your enjoyment 너의 즐거움 너의 경험과 너의 즐거움을 너가 글을 쓰고 있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그 친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롭고 exciting하고 different한 것은 무엇이라도 너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도 계속 보시면 아 이제 whoever가 또 나오네요. 그죠? whoever가 나오고 그 다음에 is studios 라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 투구정사가 나오죠? 이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써 뭐뭐하다 에요. 애써 뭐뭐 하다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은 whoever부터 좀 괄호를 열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Make an outworld show 니까 outworld는 좀 밖으로 드러내는 그쵸? 어떤 외적인 그런 거죠. 외적인 show 전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적으로 뭔가를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누구라도 그쵸? 뒤에 보시면은 이 투위치는 또 뭐냐면 얘는 이 앞에 있는 쇼를 설명해주는 관계 대명사절 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가로 닫아야겠죠. 그래서 이 쇼는 어떤 쇼냐? no inward substance 니까 어떤 그런 내적인 실체가 어떤 내적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외적 드러낸 쇼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내는 뭔가 쇼가 있어요. 근데 그 쇼가 내적으로는 그 외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외적인 내용과 내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쇼를 계속 애써 보여주려고 하는 누구라도 그쵸? is acting 행하고 있대요. 뭐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to which no inward substance corresponds 이게 쇼를 꾸며주는 거에요.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쇼인데 근데 그 쇼가 어떤 쇼다? 내적인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쇼에요. 이러한 쇼를 애써 만들어내려고 하는 누구라도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은 또 뭐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may help 도울 수 있어요. 글을 그쵸? 글을 뭐로부터? 바로 어려움으로부터 그렇죠? 어려움으로부터 글을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마도 자 for the occasion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마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글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으로 뭔가를 이렇게 좋게 보여주고 쇼를 보여주는데 속은 아니야. 내적인 거랑 달라. 자 이게 이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당장에는 그쵸? for the occasion 당장에는 아마도 어려움에서 글을 구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but 그러나 like silvered copper 니까 이게 은칠을 한 은색칠을 한 구리죠. 구리처럼 그쵸? will be found out 발견 발각되어 진단 얘기죠. 그쵸? found out find out 이니까 발각 발각되어 질 것이다. in due season 이건 무슨 뜻입니까? 머지않아 때가 오면 적절한 시기 이런 뜻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때가 되면 발각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쇼와 내적인 게 다르다는 거. 그쵸? 뭐처럼? 은칠을 한 구리처럼. 그쵸? 구리와 겉모습의 은색은 다르잖아요. 탄로가 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2,3 강은 5번 까지만 있네요. 근데 상당히 깁니다. 자 이거 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최고의 뭐다? 크리틱 비평가다. 그쵸? 자 그런데 최고의 비평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whatever가 이렇게 이끄네요. 그쵸? 예 whatever가 이끄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자 whatever the rund say 그러니까 런드는 뭐예요? 배운 사람들이죠. 배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쵸? 뭐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그쵸? 자 however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나오게 되면 얘도 양보절 입니다. 얘도 복합관계 부사들 이에요. 언 애니머스 만장일치 아무리 만장일치라도 그들이 아무리 만장일치라도 뭐에 있어서 in their praise of it 그것에 있어서 그것이 책이죠. 여기 책에 나왔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 그들이 칭찬함에 있어서 칭찬함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만장일치 일지라도 그쵸? 이 배운 자들이 한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쵸? 어떤 것이라도 그 다음에 또 언내서 부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너에게 흥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쵸? 흥미를 주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It is no business of yours 이게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whatever 가 이끄는 저런 부사절 이네요. 다시 한번 해석 하겠습니다. 배운 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책에 대해서 그쵸? 그들이 아무리 만장일치 일지라도 그들이 그 책을 칭찬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책이 너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면 It is no business of yours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네 알바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의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Don't forget that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대디아의 내용을 잊지 말라는 건데 비평가들은 종종 실수해요. 그쵸?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비평의 역사는 뭘로 가득차 있습니까? 비평의 역사는 블런더스 큰 실수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쵸? 큰 실수들로 가득차 있고 The most eminent 에요.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죠. Of them 자 그것들 중에 그쵸? 그것들 중에 가장 이 두드러진 것들이 아 요거는 제가 그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드리면 요거가 여러분 가루를 묶어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블런더스 이거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평의 역사는 실수들로 가득찬 거죠. 실수 큰 실수 근데 그 실수들은 뭐예요? 그 비평가들 중에 가장 저명한 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큰 실수로 가득하다는 거죠. 비평의 역사가 그쵸? 자 그리고 넌데 너는 누구예요? 독서하는 당신은 그쵸? 뭡니까? 최종 심판자죠. 뭐의 그 가치의 최종 심판자예요. 그쵸? 네 너에게 뭐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그쵸?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너가 읽고 있는 너가 읽고 있는 그 책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최종 판단자예요. 그쵸?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번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접속사가 없고 막 나열되는 문장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은 그쵸? 그의 자신의 최고의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들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한 책에 대해서 그쵸? 예 그들이 그들이 만장일치일지라도 그들이 칭찬에 있어서 그 책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일지라도 배운 자들이 말하는 것 책에 대해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너에게 흥미가 없다면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좋다 막 이렇게 찬사를 늘어놓는다 그래도 내가 읽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들 그 배운 자들의 말들은 당신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거죠. 대디아를 비평가들이 종종 뭐한다? 실수한다는 거죠. 비평가들이 실수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비평의 역사는 뭘로 가득 차있다? 원래 이게 엔드 정도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비평의 역사는 큰 실수들로 가득 차있죠. 블런더스 근데 그 실수는 뭐예요? 가장 저명한 자들 그 이 비평가들 중에 가장 저명한 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실수들로 가득 차있죠. 그쵸? 그리고 또 유가 나왔는데 이유는 뭐예요? 읽는 너는 최종 판단자예요. 그쵸? 뭐예요? 그 가치에 대한 가치 근데 이 가치는 너에게 갖는 가치가 되겠죠. 그쵸? 뭐의 가치? 책에 그 책에 너에 대한 그 가치의 최종 판단자가 바로 읽는 너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은 또 뭐다? 너가 읽고 있는 그 책이죠. 지금 이 Don't Forget 부터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쭉 해석한 겁니다. 자 요정도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어서 54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